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미친 빛을 꺼리며 주기로 갔던 곳 잊었나요 조용히 주세요 제가 달라니까요 조용히 주세요 제가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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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깐요 주문 앞에 그 때까지 날 미워하는 산 사이에 지은 소리 쫓아들었어요 무릎고만 터지기 전에 커피를 당하고 싶었는데 절망할 사람만 남았어요 조용히 있어요 지금 달라니까요 조용히 있어요 지금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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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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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달라니까요 어디가 그려지도록 쇠골이 부서지도록 뒤모임 확인하도록 온몸이 밝은 지도 란 아 네 저는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같이 이렇게 해보다 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거죠. 여러분의 움직임이. 그쵸.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즐거우신거죠. 감사합니다. 제가 첫번째 순서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롤링홀에서 하는 공연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부푼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저랑 노르웨이를 부르다 눈이 마주치시면 웃어주세요.